전율이 끝내줍니다. 끝내줘요. 슬램덩크 레전드 만화입니다. 레전드 만화. 어느 정도 레전드 만화이냐? 30대, 40대 분들은 슬램덩크 하면 다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레전드 명작이에요. 어릴 때부터 슬램덩크로 봐온 전후요. 극장판이 개봉한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진 않았어요. 바빠가지고. 어제 슬램덩크로 봐왔습니다이. 그 감동이 다시 전해지면서 온몸에서 호름이 쫙 돋았어요. 슬램덩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? 원피스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진짜 레전드 만화고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. 슬램덩크 한다. 슬램덩크 보러 가자. 슬램덩크 안 봐요. 몰라요. 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. 명작을 모른다고? 이 슬램덩크의 감동을 혼자 느낄 수가 없어서 이 주변 모르는 애들한테 슬램덩크 좀 영업을 해야겠어요. 이 감동을 나 혼자 느낄 수 없잖아. 같이 느껴야 되잖아. 바로 이 슬램덩크의 감동을 전해드리러 가야겠습니다. 지금은 늦었고? 한 내일? 내일 가야겠죠? 야재원승이! 뭐야? 어디 갔어? 야재원승이! 뭐야 왜 왔어? 이상한 사람 왔어 또? 야재원승이! 왜 자꾸 괴롭히는 거니까 저희를! 그만! 그래서 뭐 잘 지내고 있었나? 덤앤덩크들? 뭐예요 근데? 이상한 거 입고 왔어. 내 살인 진짜 작다. 뭐야! 니네 이거 알지 모르겠지만 슬램덩크 영화를 봤니? 아니 없죠. 잠깐만 앉아봐 그럼. 아니 왜 앉아. 나가요. 나가요. 아니 자연스럽게 앉아. 아니 알죠. 애니나 안 돼. 봤어 안 봤어. 안 봤어요. 아니 왜냐면은 저희 세대가 아니에요. 슬램덩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즘으로 따지면 원피스 그 큽이야. 원피스를 강백코 농구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? 강백코가 이기지. 너무 옛날만 하잖아요. 야 낯세이 진짜 30대 40대 완전 감동인 드라마야. 나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뭐. 너희들과 함께 슬램덩크를 좀 모르는 이 두 잼민이 새끼들. 위해서 슬램덩크를 영업할라 그래. 왜 영업 안 당하면? 아니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? 저희는 농구에 관심이 없어요. 나도 농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. 근데 슬램덩크는 농구랑 다른 판이야. 근데 뭐예요? 어떡해. 영화 볼까. 너의 영광 시대는 언제였어? 경광이 시대요? 난 지금이야. 네 씨끼들과 움직임을 해주면. 꺄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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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슬램덩크 게임 버전 오락실에서 많이 해봤잖아. 아 옛날에 해보긴 했어. 그래. 좋아했던 사람? 해봤어 안 돼. 제가 형 게임으로 이기는 뭐 상품이 있어요? 영품 끝? 이거보다 큰 상품이 있나? 이기면 바로 가세요 그냥. 어 오케이 약속 약속. 근데 여기서 니가 이기면 깔고 그냥 갈게. 오케이. 또 뭐야 쇼우쿠. 슬램덩크의 주인공팀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왜요 저꾸로. 혹시 같이 생긴 번덕조팀을 했네요. 뜨거운 커트를 가르면 달려. 달려 동태소. 이번엔 니가 주인공이잖아. 와아아아아아악. 얘를 알려줘야지 나로. 이 형 연습했네. 이게 꿈을 하기야? 뭐야? 니가 슬라이기다고. 야 이 형 연습했잖아. 빽! 빽에스 슛. 이게 꿈을 하기야? 이잀히의edia الط ո기 인천이ágina 이재야아아아아아아 REPL team 고릴라아아아 나 슛이 안돼. Swift 보기들 어깨셔령 버전을 깕려아아아아아아아 빨라x2 웃음 псих조 나왔어 톙isations을 만들어야 돼.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다음봐 차 капst pronounce inadvertent Medicare 아 тысяч에 인생이 owl 와 잠깐만 이 자식이 잠깐만 해보셨고 전 기사이 좋네 잠깐만 규 두 개 했는데 내가 졌어 내가 봤을 때 침이 하드로와 뭐야 침이 주인공팀 했구먼 저저 Grind temper 가세요 이제 뭘 또 하려 그래 나 도진선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뒤덖고 들어가면 그럼 딱 한 번 해줘 우거 2분에 가요 지사 애 해줘 종구해줘 혼자 한 개 해줘 오케이 그럼 나 내가 왜 주인공팀 제 별명이 주관표인데 철치 주셨어요 아니 너는 신현철이야 덕판고릴라야 내 꿈을 축구하고 세계에서 돼가는 트라이커 페이드 아웨이 이야아아아 이거 못 맞추지 야아아아 김수경 우리 김수경 컴퓨터 센터 김수경 3점슛 김수경 안돼 3점 3점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이겼으니까 컴퓨터 이어가지 여기서 이긴 사람 진짜로 형 가요 이기면 가위보해요 팀 누가 먼저 정하는거 그래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아 아 파위바위보 리바운스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한다 와 더 큰 자 창녕준 선수 이거 못 맞을걸 페이드 아웨이 페이드 아웨이는 못 맞추 이거 몰랐겠니 그럼 Danke 3점 나도 3점 3점 김수경 개 3점 선수 아 아니 마 패스! 여기서 페이드 웨잇! 아 늦었다! 예아! 안 돼 안 돼 안 돼! 야 잡아! 야아! 프록색 통이 좋네! 개머리님의 영광의 시대를 언제였나요? 전 지금입니다! 이제 가세요! 다운 스테이지가 가야지! 저렇게 돌아섰어요? 니가 여기서 이겼으면 깔끔하게 지름하는데 내가 이겼잖아! 아 뭔데요 그럼 다운 스테이지가? 뭔데요 이게? 봐봐! 장화 심은 고양이보다 훨씬 크다니까? 포스터가?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체? 키가 크니까 그렇지! 아니 패딩을 더 벗어봐요!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이거 안 벗고 있잖아 벗으라고! 이건 벗으려면 벗던지! 좀 천천히 해가지고 되겠어요 벗으려면 벗던지요! 자랑이 너무 많아! 우리가 해야겠다! 게임! 아까도 말했듯이 이 게임에서도 니들이 이기면 내가 우선 콘텐츠 종료! 이 게임은 내가 할게! 그냥 내가 이거 이 형 다 발라버릴게! 한파리 끝내고 가자 그냥! 이 형 모태에 팔이 휘어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이기면은 우리 집에서 이거 데려다줘야 돼! 데려다주고 가야 돼요 저희! 왜 데려다주고 가요! 니들은 차 없냐? 내가 먼저 하고 수고를 이기는 거야! 왼손은 거들뿐! 던지는 자세가 이게 아닌데! 봐봐! 이 형 못해! 야 진짜 못한다 이 형! 야 개 못한다 이 형! 와 이 형!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! 뭔 슬랩덕크야! 뭐 이렇게 못하는 거야! 와! 이겼다 이겼다! 죽음에 살아! 졌다는 뜻이야! 한 마리 가자! 한 마리 가자! 왜왜왜왜 아니 고객 먼저 와있잖아 아니 왜 못놔 뭐해 빨리해야돼 빨리 안 이기겠다 뭐해 블러치 안돼 안 이겼다 왜그래 왜그래 아잠깐만 아잠깐만 블러치 없이 해야지 그럼 나도 했지 아 이거 미리 얘기해야지 오케이 공표하게 다시 표가치가 괜찮아요 지금 오늘 콘텐츠 계속 찍을게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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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 송씨 느려 왜 안돼 어 보너스 같다 3등 때문에 보너스 같네 우리 지금 움직여 아 파리치 블러킹 아 보여줄게 아 이건 아니지 아 왜요 왜요 맹초를 거슬뿐 바람이 강점을 향해 바람이 강점을 향해 내 몸상 내 몸상 3초 2초 1초 아이고 아이고 다시 타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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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씨 옷 입어 갑시다 수영이 농구가 아니고 촬영이겠지 우리 이용해서 촬영하려고 하는거 아니야 농구가 하고싶어요 농구가 농구가 제발 한 번만 야 이거 완전 비호감이야 오늘 준비한게 있단 말이에요 다음거 오케이 그러면은 얘 준비한게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순서 관련이 없이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내는 걸로 돛밥새끼 그렇게 나왔어요 왜 레이업은 뭔지 알아? 레이업 알려줄게 골대에서 놓고 온다 아 레이업도 못 넣어? 여기서 이기면 게임 끝 뭔데요? 1대1 농구는 기본 1대1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유투로에서 누가 성공하나 자유투로 점프 뛰면 어딨나 형 후공이요 림 안닿으니까 후공이예요 그런게 어떻게 써 유리에요 원래 림 안닿으면 후공이예요 송씨도 유리 림 다 왔잖아요 어깨 진짜 많았어야지 야오 할로우 오케이 예에에에에에 잠시 잠잠 내기 네 오 오 아깝이 야 보여줄게 이런거 못잡고 아웃 아웃 나는 돌파로 보다는 컷 아악 아 진짜야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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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와아 하하하하 밀어 밀어 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아 잠깐만 야 안들어왔어 안들어왔어 야 안들어왔어 요 하하하하 덜프 잘 잡아서 해 새끼 새끼 아 속대사요 하하하하 1대0 안하 2대0 게임이 안되네 아니 한골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왜 이제 쩔잠 다시 했다! 다시 했다! 다시 했다! 아 그만해 너무 추억해 오셨다! 야! 그만해! 승호의 농구 컨텐츠 하지마! 아 그만하라고! 형 지금 몇 대 몇 인 줄 알아요 지금? 7대 1에요 지금 7대 1 뭔데요? 만약 내가 이긴 내가 많이 넣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 기억하는 건 만약 밖에 없어 뭔 소리야 7대 1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에요? 이 형 양심을 어디다 놓고 맞아 안 해 끝났죠? 형 형 형 형 이제 뭐 좋아한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좋아하는 거랑 농구 못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아 데려다줘 데려다줘 데려다줘요 자기가 못했으면서 뭐야 근데 이 형 찍고 있는 거 이 핸드폰 형 거잖아요 내 던포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 맨 새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모든 걸 걸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는 믿고 사랑은 내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한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다쳐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빠쳐 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슬랩 덕크 슬랩 덕크 저의 더이소트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절 한 번 바꾸치 때려볼게요 나의 마지막 순간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행운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영원한 건 없다 하지마 너무 걱정하지마 잊지 말아줘 난 언제나 널 향해 있다는 것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한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다쳐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확차 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다 같이 가슴 벅찬 열정을 가슴 벅찬 열정을